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. 운동 후에 치즈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먹으면 운동만 했을 때보다 근력이 더 늘고 각종 성인병의 증상 개선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일본 신수대학 연구팀의 연구인데요. 연구팀은 3분마다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여성 3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운동을 마치고 치즈 1개와 컵 요구르트 2개를 섭취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게 했습니다. 5개월 뒤 운동 후에 유제품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이 평균 8%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. 또 이 그룹은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2개의 만성 염증 반응 유전자 활동이 각각 29%와 44% 억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